엄마가 배우시는 거 아래서 이해해 주시고 엄마가 배우시는 거 아래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가 배우시는 거 아래서 이해해 주시고 다니까 엄청 달아 아직 먹을지 몰라서 그래 니치 봐 니치 안 먹어? 아니 뒤에서 쳐다보니까 봐 깨먹으면서 화가 나서 그래요 개를 키우든 애를 키우든 굳이 부근이 탔다는게 알겠네요 그 장아리씨 뭐 잘못했어요? 쟤 안 좋잖아요 쟤 안 좋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맛있다 어떤 걱정하시는지 잘 알아서 엄마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이 아삭아삭한 껍질 쪽이 더 좋은가봐 이 아삭아삭한 껍질 쪽이 더 좋은가봐 오이 좋아하잖아 응 맛있어? 엄청 달고 맛있어 근데 지금 와 맛있지? 응 너 진짜 다 먹었어? 다 먹었대 응 리치 차례야? 리치 안 먹을 것 같아 일로 와봐 리치 원래 과일 안 먹는데 응 일로 와봐 아삭아삭한 껍질이 많아 아삭아삭한 껍질이 많아 예에 따라서 먹을 수 있지 않아? 다 먹는다 없는다 응 저한테 감싸름이 있어요 내일 당체장이 해군하면 나한테 먹으리라 먹었다 먹었다 안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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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도 별로야? 아삭아삭한 껍질이 많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둘이 귀여운 베페루야 날씨 탕후루야 다 먹었어 마이 하나를 입국하는 수건 마이 미치는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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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어. 리치는 안 먹어. 그냥 핥아먹는 건가 봐. 단맛에. 수박 과즙이 맛있어. 다 먹었어. 왜 눈알이 뒤집어져요? 달고 맛있나봐. 다 먹었어. 너 내 다 먹었다? 벌써 여름 갔다이야. 수박 먹으니까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제가